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암환 씨입니다. 반가워요. 이 시간에는 올해 신축년의 하반기에 닭띠분들 닭띠분들과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해요. 29살 개유생, 개유생분들 그래도 아홉수라고 하고 3자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홉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올해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닭띠분들이 복삼자로 나가요. 복삼자 3년 동안의 악삼자라는 것은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고 3자의 반란이라는 것은 8가지 반란을 겪는다고 하는 건데 올해 9세의 수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29개유생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4자가 들어가는 공무원, 공직생활을 하는 이런 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의 운세도 초반기에는 없다고 해도 또 하반기에는 8월에서부터가 하반기거든요. 그럼 9, 10월에 시험 보는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지혜롭고 그래서 올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에 운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발휘해서 시험을 해서 합격이 돼서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취업의 문은 열렸고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는 기술직으로 가려고 해서 기술직의 자격증의 운세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애가 29이다. 그러나 아웃스로 했으니까 이 아웃스만 잘 넘어가니까 뭐 삼재는 잘 풀어서 복삼자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그러니까 시험이든 뭐든 내가 갖다 어느 누구나 노력은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 안 돼갖고 왜 이렇게 여지껏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아웃스인데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무석인을 찾아서 뭐 삼재를 풀어서 이제 넘어가든 내 운을 받아서 넘어가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방법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이 안 풀리면 무석인한테 문의해서 잘 풀릴 수 있게끔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41살의 신유생들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유생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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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술이 낀 장사 뭐 말하자면 물이 낀 장사 술이 낀 장사 하는 거 술은 이제 업소를 얘기하는 것은 물이 낀 장사는 갖다 뭐 식당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장사 쪽으로 많이 트였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프렌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올해 사업의 운은 열렸습니다. 열렸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 결혼의 운도 열렸고 그러니까 뭐 자손이 없는 사람들도 자손을 할 수가 있는 해년이고 올해 보편적으로 신축년의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년이 되다 보니까 올해 41살의 운은 참 좋아요. 운이 좋아요. 내 집을 갖다 장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직장을 갖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단 친구를 갖다 너무 믿지 마라. 왜 내 운이 좋아서 삼재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화근이 돼갖고 사가 돼서 친구가 옆에서 친구 말을 듣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덩어리 돼갖고 내가 힘들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친구를 갖다 조심하고 올해 그래도 아무리 어느 친구나 다 좋은 친구는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갖다 운이 나쁘면 생각지도 않는 게 친구가 어떤 조언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안 되고 또 영업을 갖다 망하는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되고 특히 이제 물가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8월 달에 물 조심. 항상 물놀이를 하고 이르면 충분히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물 속에 들어가세요. 물이 좀 오래 신유생들이 좀 끼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항상 이제 물가를 좀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뭐 기본 운동하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물놀이도 가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문상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인이 나한테 들어온 해년이죠. 문상을 갖다가 다 가는 해에 내년에 42살에 또 매킬 수가 있으니까 올해 12월 달만 문상을 안 갔으면 좋겠고 부모나 형제나 어느 누구나 동업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올해는 동기관하고는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고 내가 혼자 갔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갔다 해도 되는 거니까 올해는 인구가 합치면 안 좋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 생각을 하셔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본인들이 맡은 말을 일종에서 하고 그러면 운이 열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모든 운이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갔다 이 운을 갖다 잘 받아서 잘 넘어가서 가정가정 갖다 다 크게 갖다 대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쉬우는 세 살 기후생들 이분들은 말하자면은 조심할 것은 이제 손장난이야 손장난 어디 가서 꽁돈을 바래갖고 투기로 한다든지 그건 절대 안 돼요. 올해 투기운은 없습니다. 놀음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오락을 하면서 베팅을 한다든지 돈 안 푸는 그런 허세로 된 그런 마음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한테 화근이 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 가세가 키울 수가 있으니까 쉬운 세 살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월급 올라, 진급 올라 다 여기 기관에 계시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올해 갔다 운세가 월급 진급이 오르는 해년이고 또 부모로서 걱정이 있다면은 53살의 노부모들 계시는 분들 문상 말하자면은 집에 갔다 이어 상문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하셔가지고 내 집안에 그런 분이 없나 해서 올해 될 수 있으면 복을 안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을 입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청왕망신대 문의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 비방은 가르쳐줘요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잘 상을 치를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고 또 자제분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여행은 좀 금물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갇혀온 데는 몰라도 먼 여행은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자손들하고 특히 이제 기후생분들이 자제분들이 또 삼자가 낀 자손들이 있고 소띠나 뱀띠나 이렇게 삼삼자가 들어 있다면 먼 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껏 사업하세요 사업의 운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나서 도와줄 수 있는 행연도 되고 그러나 아까 주차 얘기를 했듯이 상문 부모의 복을 입을 수가 있다 했으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시고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니까 힘들 내쉬고요 마지막으로 65살 정육생들 머리도 좋고 어디든지 나서도 선발적으로 나서는 사주입니다 선발적으로 그리고 정의를 보면 그냥 부모 덕은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자수성과해서 일어서는 이런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살 정육생분들이 자손이 갔다가 출세를 해도 출세를 해요 올해 하반기에 물건을 살고 파시는 분들은 그것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올해 갔다 그래도 나가는 3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 등에 다기 벼슬이 타고 행진을 하는 해년이다 그래서 올해 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반적으로 잘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고 그러니까 여지껏 힘들었던 그 기운을 내가 다 받는다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다 잘 이끌어 나가셔가지고 실수 없이 지나간 일을 잘 돌이켜 보면서 내 사업하는 게 단돌이 잘 됐나 단돌이 잘 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큰 손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폭같다 하고 나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그래도 올해 좋은 일이 보편적으로 올해 좋은 운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내시고요 자제분들한테도 힘들어도 많이 용기를 주시고 올해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좋은 신축년 한 해가 돼서 운들을 많이 받으시고 3제 때 복삼자로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은 또 3절 어떻게 푸나 이렇게 해갖고 아직 못 푸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등등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속인들한테 문의해서 잘 풀어갖고 올해 하반기 복삼자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의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올해 신축년의 조상의 복들 많이 받으셔서 가정에 편안하시고 가정 성불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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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